음악 네 어벤져젤라큐의 9월 4일 월요일 순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검찰 인사가 지금 보도가 되는데요. 서울 중앙지검장의 송경호 중앙지검장이 유임이 됐다라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대검차장에는 심우정 그다음에 수원지검장에는 신봉수 이렇게 지금 임명이 됐는데 기존 시스템대로 유지가 되는 것 같습니다. 크게 변화가 없는 것 같고요. 이런 인사가 조금 전 전달돼서 여러분께 전달됐습니다. 네 여러분 정의연이 보면 남산에 보면 일본 외환군 추모고원 기어게터라는 것을 만들어 놓은 적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 이목상이라는 사람의 작품이 여기 있는데요. 이 이목상이라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민중미술가로 잘 알려진 인물입니다. 잘 알려진 인물인데 주로 그동안 박원순 서울시양 시절에 꽤 많은 여러 가지 작품들을 많이 설치를 했습니다. 지금 보면 남산에 있는 기어게터 이것뿐만 아니라 지금 마포구 하늘공원에 있는 하늘 담는 그릇, 성동구 서울숲에 보면 무장의 놀이터, 또 종로구 광화문데 여기에 있는 광화문 역사, 여기에다가 또 뭐가 있냐 하면 전태일 열사의 동상도 이 이목상 씨가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 이목상 씨가 여직원을 강제 취행하려면 1심에서 진액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렇죠. 본인도 범행을 자백하고 실토를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든지 유죄를 면해 보려고 했는데 너무도 명백한 저기에 있어서 유죄 판결을 받았죠. 그러니까 지금 남산 중턱에 설치된 그거는 철거하는 게 맞는 거죠. 당연하죠. 맞는 거죠. 더군다나 이게 기어게터가 왜 기어게터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이게 사실 일제강제 위안부들을 기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걸 만든 사람이 성추행을 했다고 그러면 그게 맞겠냐. 누가 거기 가서 추모하고 싶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오늘 서울시에서는 관련돼서 이미 여론조사도 해봤던 모양입니다. 서울시민 1,000명을 상대로 해서 65%가 철거해야 된다라는 답변을 했고요. 또 이름을 여기 삭제해야 된다라는 그런 견해도 있었다고 하는데 이름 삭제보다는 무조건 철거해야 된다. 이것 때문에 오늘 중으로 철거 작업에 들어가기도 하는데 문제는 이 정의기억연대가 반대를 하고 나섰어요. 어제부터 시위하고 철거 못한다 반대하고 나섰는데 지금 맞는 이야기인가요? 이건 뭐 위안부 할머니들을 욕되게 하는 거 아닙니까? 윤미향이가 여러 할머니들 등 차 갖고 삥 뜯어먹고 그래 가지고 지금 재판 받고 있고 이번에 또 조총령 행사가 갖고 반국가 행위에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데 이렇게까지 하면요. 진짜 참 기가 막힙니다. 이게 참 정말 강제징용 위안부들을 기리자고 하는 그 장소에 성추행했던 작가의 작품이 버젓이 걸려 있다. 이거는 정말 스스로 자진 철거해야죠. 그럼요. 전태일열사 추모사업회는 본인들이 나서서 지금 철거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목상의 작품을요. 네. 이목상의 작품을. 이거는 열사의 정신을 해치는 거다라고 해서 그게 뭐 당연한 수준이겠죠. 네. 그렇죠. 자 그리고요. 여러분 잘 아시는 싱하이밍 중국 대사가 있습니다. 싱하이밍 대사가 지난번에 이재명 대표 안에 붙여놔놓고 여러 가지 아주 훈계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외교 문제로 비화가 됐습니다. 그랬더니요. 또 2개월 만에 민주당 의원들이 또 직접 초청을 해서 만찬을 베풀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요. 지난번에 중국 갔다 온 사람들 아니에요. 네. 그렇죠. 중국 갔다 온 사람들이 뭐 잘해줬다고 해서 이제 만찬을 베풀었다고 그러는데 지금 이 저 뭡니까. 거의 뭐 사실상 외교적으로 추방된 사람인데 이 사람을 민주당에 또 불러서 밥을 먹이고 또 무슨 훈계를 들었을까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저 진짜 부국장급인데 싱하이밍이 중국 외교부로 따지면 우리나라 장갑급 국회의원이 5명씩이나 가서 싱하이밍이 무슨 대단한 인물인 것처럼 그렇게 만나고 오고 또 저기서도 뭔가 떳떳하면은 그날 있었던 대화 내용 뭐 얘기해야 될 텐데 아마도 저거 아니겠습니까. 그 당시 이재명이 대사관 공관 가서 그렇게 저녁 먹고 여러 가지. 그게 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와중에도 중국 방문을 강행해 준 거에 대한 또 보온성 뭐 저기입니까.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또 싱하이밍이 아주 자기 자랑을 많이 했답니다. 내가 예를 써서 이번에 중국 관광객들 전부 다 들어올 수 있도록 했다. 또 그런 또 공지사를 했다고 그래요. 네가 뭔데. 네가 뭐 결국 부국장급 정도뿐이 안 되는 자가. 하여간 참 기고만전합니다. 더군다나 이제 얼마 전에는 또 이 제주도 지사 오영훈 지사 그걸 또 직접 만나갖고 이제 뭐 이쪽에 또 제주 관광객들 유치 관련해서 뭐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참 저는요. 이게 배알도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사실상 싱하이밍의 저런 행동은 지난번에 박진 장관이 왕위 외교부장을 만나서 공식 항의를 했습니다. 이 1국의 대사가 저렇게 이 제1당 대표를 불러나놓고 더군다나 우리나라를 하여금 야 이쪽에서 저쪽에서 결정해라 라고 하는 그 무례한 행동에 대해서 저는 당연히 추방을 해야 되는데 중국의 관계를 고려해서 추방하지 않고 있는데 사실상 외교적으로 보면 거의 이제 우리 외교부는 싱하이밍하고는 상대를 안 해요. 저런 경우는 이제 식물대사라고 하죠. 그런데 저 그러니까 이 더불어민주당은 누구랑 더불어냐. 역시 또 북중러와 더불어. 네. 북중러와 더불어 민주주의라면 그 민주주의가 제대로 된 민주주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가짜민주주의 가짜민주세력이라는 소리가 나오죠. 참 하여튼 정말 배할도 없는 이제 아예 그냥 뭐 모셔서 이번에는 직접 본인들이 돈 내고 대접까지 했다니까 참 세상에 뭐 이제 사람들은 뉴스도 안 보고 아무런 생각이 없는 사람 같아요. 민주당 회원들은. 여기 보니까 김태년 위원장을 상대로 해서 고용진 홍기원 홍성국 홍익표. 야 아니 대사 하나 만났는데 지금 국회의원이 몇 명이 갔어요? 5명이나 갔는데. 진짜 저러니까 기고만장하는 거 아닙니까? 대사가 아야 부르니까 대표도 오고 의원들 5명 다 와서 그냥 밥도 사주고 하니까 저렇게 중국 대사가 저렇게 기고만장해서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기가 막혀서 진짜 참 자괴감이 듭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굉장히 중대한 사태가 하나 터졌습니다. 이 대선에 직접 개입해서 대선을 어떤 면에서 보면 조작한다. 가짜 뉴스로 이거는요 정말 국사범입니다. 정말 엄중한 범죄인데 예전에 우리가 아시겠지만 누굽니까 이게 저 녹음 테이프로 조작할 김대엽이라고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강숭. 병풍 사건을 불러일으켰던 김대엽. 바로 이 사건 때문에 결국은 이여창 당시 후보가 굉장히 결정타를 맞았죠. 맞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전부 다 조작했던 것으로 다 드러났습니다. 그런 우리가 전례가 있는데 문제는 지금 김만배가 신앙님이라고 하는 전국언론 노동조합 이사장과 인터뷰를 했지 않습니까? 이거를 지금 대선 직전에 이거를 이제 유스타파가 보도하는 바람에 굉장히 중대한 문제가 많이 생겼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보니까 과연 그럼 이거 도대체 누가 이렇게 했느냐. 이런 혐의들. 지금 더군다나 김만배 같은 경우는 지금 추가영장까지도 지금 한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이 사건이 굉장히 커질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이거는 거의 대선 공작 수준이다. 그렇죠. 라고 하고 있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대선 공작 차원에서 지금 수사를 해야 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 문제 한번 짚어보고요. 이재명 대표 단식이 5일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아무도 관심 없는 단식 이렇게 여러 가지 단식을 하고 있는데 노량진 수산시장에는 대박이 났대요. 그러니까요. 노량진뿐만 아니라 가락동 수산시장은 또 대박 났더라고요. 예전같이 이렇게 제1당 대표가 진짜 오염수라고 그러면서 단식을 하면 그래도 이게 영향을 미칠 텐데 오히려 국민들은 정반대의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왜 그럴까. 우리 국민들 이제 안 속습니다. 그거 하나 좀 살펴보고요. 윤미향 중 일본에 가서 지금 조총연 행사에 참석했던 파문이 상당히 지금 커지고 있습니다. 보니까 정의기영연대 이나영 위원장도 이사장도 함께 갔더라고요. 네. 같이 갔더라고요. 두 분 단아 조총연에서 초청한 적이 없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건 뭐 확인이 됐습니다. 아예 초청한 적이 없대요. 알아서 지가 갔대요. 민단은 초청장 안 보내줘서 안 갔다고 했더니 조총연은. 아예 보내지도 않았었구나. 보내지도 않았는데 안 보낸 건 민단이나 조총연이랑 똑같은데 꼭 조총연만 골라가요. 오늘 이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하고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보시면서 좋아요 많이 누르시고요.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커피. 윤석열 커피라고 하는데 이 가짜뉴스가 사실은 지금 일파만파 커지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 가짜뉴스가 대선 직전에 김만배가 이걸 기획을 해서 신앙님과 함께 인터뷰를 하고 했는데 문제는 결국 당시 인터뷰를 했던 시점이 뭐냐면 정영학 회계사가 녹취록이 검찰이 입수하면서부터 이게 딱 기획이 된 거거든요. 즉 뭐냐면 대장동을 이재명의 어떤 대장동 문제에서 윤석열로 프레임을 전환하기 위한 작전이었다. 공작이었다. 이런 게 지금 드러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2021년 8월 말인가요. 경기도의 한 지역신문 지역경제신문 경기도의 무슨 경제신문 모 부장이 대장동 의혹을 최초로 제기하는데 그 다음에도 중앙언론은 별로 그렇게 주목하지 않다가 2020년 9월 들어와서 대장동 의혹이 본격적으로 보도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9월 15일에 김만배가 오랫동안 관계가 두절돼 있었던 자신의 한국일보 시절의 기자 선배인 신학림 민노총 언론 노조 위원장 장기간 근무했었고요. 그 당시에 뉴스타파의 전문위원으로 있었던 신학림에게 연락을 취해서 이것도 인터뷰 장소도 어디냐면 판교의 한 카페더라고요. 네. 감독님 우리 그래프 한번 보여주실까요? 보여주시면 이야기하시죠. 그래서 9월 15일에 판교의 한 카페에서 김만배가 신학림을 불러놓고 허위 인터뷰를 합니다. 그게 그러니까 저 인터뷰가 뭐예요. 그러니까 대장동 사업의 초기 자금으로 투입된 게 부산저축은행에서 대출받은 건데 그렇죠. 그 대출 과정에 불법 대출 의혹이 있었다. 그래서 조우영이라고 하는 브로커가 당시에 검찰 수사를 받았는데 그 담당 주인 검사가 당시 중수 이과장이었던 윤석열 검사였다. 그런데 박영수는 당시 변호사였는데 박영수가 중수부장 시절에 윤석열 검사가 거기 팀원이었기 때문에 둘이 잘 안다. 그래서 김만배 자기가 박영수를 조우영 변호인으로 붙여준다. 그랬더니 박영수가 어느 날 조우영에게 야 너 저기 검찰 가서 커피 한 잔 먹고 와 이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그래서 조우영이 기다렸더니 불어더래요. 그러니까 윤석열 딱 야 너가 조우영이야 야 인마 됐어 가 꺼져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커피 한 잔 타주고. 커피 한 잔 타주고 밑에 박모 검사가 타준 건데 김만배는 그거를 얘기를 이렇게 엮어서 마치 윤석열 검사가 커피를 타준 것처럼 이렇게 꾸민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걸 가지고 결국 그 당시에 수사를 제대로 했다면 대장동 사업의 초기 자금이 없어져서 대장동 프로젝트가 그 당시에 그냥 좌초했을 텐데 그 수사를 부실로 해가지고 덮어주는 수사를 해가지고 이렇게 된 거다. 그러니까 대장동 사업의 몸통은 윤석열이다. 이건 이재명 게이트가 아니라 윤석열 게이트다. 이거를 완전히 프레임을 바꿔서 저기를 한 거죠. 조작을. 그러니까 말이죠. 이렇게 지금 조작을 하니까 2022년 2월 달에 당시 대선을 얼마 남지 않은 시점입니다. 당시 JTBC가 이걸 또 이렇게 보도를 합니다. 조우영 측근들 검사가 타준 커피 영남처럼 얘기했다. 우리 감독님 당시에 JTBC 보도하고 MBC는 나중에 보도 3월 6일 날 이거 하고 난 다음에 이게 지금 뇌꼭지나 여기다가 배당을 해서 아주 대대적으로 보도를 합니다. 특히 유스데스크의 3월 7일 날 보면 기사를 갖다가 뇌꼭지를 보도합니다. 그리고 또 당시에 우상호 총괄선대위원장 같은 경우에 적어도 이재명 후보가 몸통이라는 주장은 이제 그만해야 된다. 라고까지 이제 이야기할 정도로 굉장히 착착착 진행이 됐습니다. 자 그럴 때는 그러는데 이제 이제 이거를 수사를 해보니까 결국은 신앙님한테 책값으로 1억 5천만 원에다가 플러스 부가세까지 합해서 1억 6천만 원을 줬다는 거예요. 정말 쓸데없는 책을 갖다가 준 건데 이 책이 말이죠. 여러분 그 예전에 우리가 유명한 책 있지 않습니까? 이런 책들 한번 보여줄까요? 님의 침묵 초판본이라고 있어요. 만의 한용훈 현상의 초판. 이게 거의 뭐 흔하지 않은 1926년도에 나온 책이에요. 이게 이제 초판본이 1억 5천만 원에 팔렸습니다. 그러니까 신앙님이 한용훈급이 되는 거네요. 그렇죠. 거의 국민정은급보다는 좀 낮고 한용훈급이 되는 거죠. 그 옆에 있는 게 바로 진달래꽃이라는 책입니다. 김소월. 네. 김소월의. 이것도 1925년도 책이에요. 초판본인데. 이거는 1억 3천 5백만 원에 팔렸어요. 경매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지금 신앙님에서 따나 하는 이 책은 보니까요. 이게 한 20권 정도 찍었다고 해요. 찍고 이게 무슨 재계의 무슨 홈맥. 이걸 3권에 찍었다고 그러는데 원래 신앙님이라는 사람이 코리아 타임즈라는 영자지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또 한국일보에 있을 때는 편집부 기자를 했어요. 취재 기자를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다가 노조위원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언론 노동위원장으로 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알지를 못해요. 그리고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 관련된 책들은 꽤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무슨 자기 책이 한 권에 5천만 원이라고요? 이게 많이 되는 소리입니까 이게. 그러니까 결국은 1억 5천만 원을 주고 그게 플러스 뭐냐 하면 100억 원을 투자해서 김만배가 100억 원을 투자해서 언론재단을 만들겠다. 그러니까요. 김만배 언론재단을 만들어서 이 언론재단의 이사장을 누가 신앙님이가 하고 그러면서 언론재단을 만들어서 이거를 대장동의 뭔가 어떤 전의부대처럼 자기 사업의 전의부대처럼 쓰겠다. 왜냐하면 100억 정도 있으면요. 언론인들 연수 보내주고 행사할 때 돈 지원해주고 뭐 이런 거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는 법률심문을 인수하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게 잘 안 되죠. 안 되니까 결국은 언론재단을 만들고 그걸 신앙님이를 시키려고 했다. 이런 시나리오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요. 우리가 여기서 정확히 짚어야 될 게 인터뷰가 이루어진 시점은 2021년 9월 15일입니다. 그런데 그게 뉴스타프에 보도된 것은 작년 3구 대선 3일 전인 3월 6일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압수수색 당하고 나서 자기 자택 앞에서 기자 간담회를 가졌잖아요. 이 신앙님이 뭐라고 변명을 했냐면 왜 인터뷰한 거를 6개월이나 쥐고 있다가 6개월 후에 터뜨렸느냐. 당연히 기자들은 그게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원래 보도용으로 인터뷰한 게 아니다. 보도용으로 한 게 아니고. 그런데 윤석열 후보가 대장동 관련해서 하도 뻔뻔한 거짓말을 하길래 자기가 붕괴를 해서 이건 안 되겠다. 저게 딱 응징해야 되겠다. 그래서 나중에 그걸 터뜨린 거다 하는 건데요. 그러면서 자기가 들었던 그게 뭐냐 하면 대선 후보 마지막 TV토론이요. 2월 25일에 있었습니다. 2월 25일 날 이재명이 먼저 이 소재를 가지고 윤 후보를 공격을 합니다. 그런데 이재명이 뭐라고 공격했냐면요. 벌써 조우 형한테 커피는 왜 타주신 거예요? 이렇게 공격을 했습니다. 이렇게. 그랬더니 윤 후보가 저는 그런 사람 만난 적도 없습니다. 이렇게 답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거 보고 윤 후보가 너무 뻔뻔하게 부인한다고 해서 분개를 해서 그걸 터뜨렸다는데 아니 그게 최초로 터뜨려진 거면 커피 타서 커피 타주고 그런 게 3월 6일 돼서야 알려져야 될 일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미리에 2월 25일에 이재명은 그걸 다 알고 뭐를 한 거예요. 그런데 또 재미있는 거는 JTBC가 이거를 2월 21일에 단독 보도해서 내잖아요. 그리고 2월 29일, 8일인가 한 번 더 냅니다. 그리고 2월 25일에 그러니까 이재명은 JTBC가 2월 21일에 방송한 거를 근거로 해서 이렇게 했다. 이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신앙님이 김만비랑 단독 인터뷰를 하고 그건데 이미 윤 검사가 커피 타줬다 하는 거는요. 이미 다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다른 언론에 셀 때는 다 셔버린 거예요. 더군다나 조우영이라는 사람이 당시 문재인 검찰에서 이 사실을 불러 조사했는데 거기서 진술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 커피 윤석열 대통령 검사한테 묻은 적 없고 박모 검사한테 내가 했다. 이미 그 이야기를 알고 있은 거예요. 검찰은. 그렇죠. 2021년. 1년이죠. 11월 12월에 수사를 통하고 남욱이 조금 김만비한테 내가 그렇게 들었다. 윤 검사가 커피 타준 것처럼 들었다. 조우영은 그런 적 없다. 그러니까 둘이 또 12월에 대질신문을 시키니까. 대질신문을 시키니까 남욱이 거기서 깨갱을 해요. 자기 기억에 착각이 있었던 것 같다. 그러면서 자기가 자기 한 말을 걷어들여요. 그러니까 2021년 12월에는요. 이미 문재인 시절에 검찰이 윤 검사는 이거랑 상관없다는 걸 확실하게 확인을 한 상태입니다. 그 정도 됐으면요. 이런 가짜 뉴스가 흘러다니면 최소한 뭐 어떻게 통해서 해야 되는데 그대로 방지시켜놓은 거예요. 바로 여기서 이제 포인트입니다. 바로 당시에 문재인 검찰이 사실상 이걸 방조했고 알려주지 사실 확인도 해주지 않았다. 안 했죠. 이걸 어떻게 보면 카드로 가지고 있었는 거죠. 특히 더군다나 김만배가요. 당시 조우영한테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이 형이 아주 엉뚱한 방향으로 사건을 끌고 갈 것이니까 너는 그냥 모른 척하고 있으면 된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다. 그러니까 이미 김만배, 이게 바로 정영학 회계사가 검찰에 녹취를 낸 바로 직후에. 그러니까 이 사건이 뭔가 하여튼 이쪽으로 굴러갈 것 같으니까 뭔가 이 카드를 써서 뭔가 돌리겠다. 그러면서 이제 JTBC, MBC가 움직이고 이재명이 움직이고 등등 쫙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과연 그러면 이런 것들을 누가 이렇게 했을까라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 있습니다. 이재명이 뭐만 하면 항상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김만배가 당시에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뭐냐면 자꾸 지원해달라고 그러는데 이게 사실은 동산당도 이렇게 안 한다. 그렇죠. 그러면서 당시에 이재명, 성남시가 굉장히 하여튼 무리한 요구를 많이 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 이 당시에 내가 공산주의자까지 소리 들으면서 김만배한테 그렇게 철저히 했는데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게 지금 나를 갖다가 특혜를 줬다고 그러느냐? 그 소재로 쓴 게 뭐냐면 바로 이 김만배의 공산당 발언이에요. 그렇죠. 공산당 발언. 그러니까 이걸 놓고 보면 이것도 전부 다 조작된 거라는 거죠. 그렇죠. 조작된 거고. 그러니까 김만배는 우리가 이제까지는 김만배에 대해서 머니투데이 법조 기자를 하다가 사실 그거는 겉으로 걸어만 놓고 대장동 사업을 한 거 아닙니까? 김만배가. 그래서 김만배가 이재명 쪽 그거를 돈으로 구워 삶아서 온갖 행정적 특혜를 받아내서 그래서 대박을 터뜨렸다. 대장동 개발 사업에서 집은 7%로 수천억 원에 7, 8천억 원에 대박을 터뜨린 사건. 우리는 그렇게 알았는데 이 김만배는 이제 이 대장동 사건에 그게 바뀌는 겁니다. 1라운드가 끝나고 2막이 시작되는 거예요. 뭐냐면 이게 정치 공작 사건이 되는 거예요. 맞아요. 부동산 개발 비리 사건에서 이제 대한민국의 대선 결과를 좌지우지하려고 했던 가짜뉴스를 생산하고 유포하고 그래서 여론을 움직여서 대선 결과를 바꾸려고 했던 정치 공작 사건이 되는 거고 김만배는 정치 공작 거기에 최소한 기획 실행 뭘 했는데 그럼 이 부분이 이재명과 무관하게 된 건지 일정한 연결 고려를 가지고 된 건지 그게 핵심이 되는 거죠. 맞아요. 우리가 이제 드루킹 특검 같은 경우도 처음에 드루킹 했을 때는 댓글 달고 있는 걸로 시작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추미애가 이제 수사를 맡겼더니 특검을 이제 수행했지 않습니까? 알고 봤더니 이게 그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드루킹이 뭔가 대선의 어떤 여론 조작한 거. 그렇죠. 댓글 조작한 거. 이게 다 드러났지 않습니까? 그렇죠. 참 그런 걸 보면 지금 이 사건도 보면 대장동이 단순히 그냥 이재명이었던 아까도 우리 지원님도 이야기했지만 이득을 얻은 그런 사건이 아니라 이거는 지난 대선을 뭔가 공작하고 조작하기 위한 거대한 음모 속에 진행된 대형 게이트 사건이다. 맞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정의를 내릴 수가 있을 것 같고 맞습니다. 여기에는 첫 번째 일단 김만배가 이제 개입돼 있죠. 두 번째 문재인 검찰이 개입돼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 문재인 검찰이 아까도 우리가 이야기했지만 진술을 받아놓고 조우영이가 나 아니에요. 윤석열 대통령 아니에요. 검사 아니에요. 박 검사한테 커피 얻어먹었어요. 남욱이도 마치 똑같은 증언을 했는데 가만히 입 다무고 있었어요. 이 보도가 계속 확산되는 와중에서. 세 번째. 그렇다면 이 두 세력을 움직인 게 누굴까. 그러니까요. 이 두 세력을 움직여 낼 수 있는 권한 있는 거. 그거는 당시 이재명 후보와 문재인 정권. 거기서 뭔가 영향을 주지 않으면 이건 덮을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에 김만배가 직접 실행을 한 것이고. 그렇죠. 이런 류의 성격이라고 하면 이제 대장동 사건은 우리 지금 이야기했지만 성격 전환이 이제 오늘부터 시작된 겁니다. 확실하게 이제 되는 거고요. 그리고 문재인 당시 검찰. 누가 대장동 사건으로 누가 최초로 압수수색당하고 구속이 됐죠? 유동규 아니에요. 그런데 유동규가 안산에 있는 오피스텔 가서 그 오피스텔도 원래 살던 오피스텔이 아니에요. 그렇죠. 압수수색 대비하기 위해서 새로 방을 오피스텔 하나 얻어서 어떤 동거녀가 있었는데 자기 혼자 오피스텔 들어갔다가 그 상태에서 압수수색당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때 압수수색당하면서 정진상하고 통화를 여러 차례 한 거고 그 과정에서 유동규가 휴대폰을 바깥으로 던졌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 검찰이 엉뚱한데 거기 조금만 찾으면 다 알 수 있는데 엉뚱한데 천장 뒤지고 뭐하고 그걸 7일 동안이나 검찰이 못 찾았어요. 그런데 경찰이 그걸 하루 만에 찾아냈잖아요. 그러니까 검찰이 개망신당했잖아요. 그걸 못 찾은 게 아니고 안 찾은 거였다. 그거부터 시작해서요. 그 당시에 중앙지검 4차장검사가 이 대장동 수사팀장인데 누구냐 김태훈이라는 자예요. 오랜만에 듣는 김태훈이. 서울대 주사파 운동권 출신의 김태훈. 그다음에 거기 담당 부부장검사는 누구냐 송철호 사위예요. 주사파 운동권 출신 수사팀장의 주인검사가 송철호 사위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 거 아니냐. 그리고 그 당시에 유동규를 최초로 구속해서 구속기소를 할 때요. 딱 유동규 선에서 꼬리 자르기를 합니다. 그 공소장 보면 딱 유동규 선에서 꼬리 자르기를 하고 유동규가 이거의 몸통이에요. 대장동 비리. 그러니까 정진상까지 안 가고 유동규가 개인적으로 망가져갖고 도덕적으로 망가져갖고 김만배 일당과 이걸 해가지고 이렇게 배임 저기를 한 거다. 이렇게 된 거라고요. 그러니까 참 대선 때 말이죠. 항상 이 대선은 조작하고 공작하려는 세력이 있었는데 참 이제 와서 보니까 진짜 아찔합니다. 아찔한 거죠. 이게 만약에 대선 때 이게 먹혔다 그러면 천천히 0.73% 차로 간신히 이겼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김만배 일당의 어떤 이런 공작이 먹혀 들어갔다면 이거는 정말 나라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상황으로 가는 거죠. 아 그럼요. 이런 공작 세력 이런 어떤 비리 세력 이런 세력들이 집권 세력이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요. 이게 맞는 이야기입니까? 이게 정말 끔찍한 일이에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그렇게 안 돼서 이 공작이 실패했길래 우리가 이 정도 평정심을 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 공작이 먹혀서 그 0.73% 그게 바뀌었으면 이 나라 운명이 바뀌는 거 아닙니까 지금. 결국 여기에 조력자가 일단 검찰과 김만배와 언론 그 언론도 특히 mbc jtbc. jtbc. 이런 데가 이제 앞장서서 사실은 그걸 퍼나려고 했던. 그때요. 마지막에 이 기사 검색수가 아주 급증을 했다고 그럽니다. 급증을 했어요. 이거 왜 또 급증했겠어요. 저는 여러 가지 의문이 있는데 이것 또한 이제 뭔가 얘들이 잘 쓰는 매크로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뭔가 이게 여론이 대단한 것처럼 뭔가 보이려고 했던. 저는 그런 시도도 분명히 있었다고 봅니다. 있었다고 하죠. 왜냐하면 대선이라는 게 죽기 살기 시기거든요. 죽기 살기죠. 진짜 이게 김만배가 이 공작을 한 걸 보면 아주 아주 치밀하게 공작을 한 거예요. 신앙님이라는 사람을 등장을 시켜서 이 신앙님하고 같은 한국일보 출신입니다. 등장을 시켜서 처음에 이거 뭐 재단 만들어준다고 그러고 거기다가 아니 책값을 5천만 원씩 받으면서 결국 마지막에 유스타파. 유스타파가 본인이 거의 전문위원으로 있었잖아요. 그런데 유스타파는 아 이 책판 돈 이렇게 거액을 주고 판사하지는 몰랐다. 당신은 신빙성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도대체 무슨 신빙성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 그래서요. 이거는 뭐 검찰에선 수사하겠지만요. 유스타파 이놈들은요. 포털에서 일단 퇴출시켜야 됩니다. 포털에서. 오늘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검찰 수사가 다 완료되기 전이더라도 방통위 차원에서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취하겠다는데 이건 사회적 흉기고요. 대한민국의 근간인 공정하고 자유롭고 민주적인 선거를 이거를 완전히 국가 기본 질서를 파괴한 국사범들이에요. 지금 사실은 이제 김만배가 2차 두 번째는 구속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검찰은 구속기간을 좀 연장을 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지금 이런 일이 터지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횡령 혐의로 지금 지난 1일 날 영장을 일단 청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아마 재판부가 판단을 해서 할 텐데 사실 지금 이런 차원이 전혀 다른 대장동보다 훨씬 더 지금 중대한 이 대선 공작이라는 사태가 터졌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또 다른 차원의 수사를 벌여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아까 우리 현장님이 정리했지만 이 컨트롤타운은 누구냐. 그러니까 이 김만배 공작 세력 김만배 그다음에 이 좌파 언론들 JTBC, MBC, 뉴스타파 그다음에 문재인 검찰 이 자들을 움직인 컨트롤타운은 누구냐. 거기까지 가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래갖고 완전히 발본세권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거는 김대엽보다 훨씬 더 김대엽보다 커요. 큰 사건 같아요. 당시에도 진짜 김대엽 그것 때문에 그냥 언론들이 특히 그때는 이해창 당시 후보의 자녀 문제 이게 아주 민감한 문제였는데 그걸 녹음 되어버렸는데 나중에 이게 대선 끝나고 보니까 완전 다 조작돼서 지금 뭐 김대엽 사진 한 번 보여주실까요? 이게 지금 원래 해외로 도피해갖고 거기서 뭐 잡혔다가 필리핀과 어디서 또 잡혔다는 건데 저놈 새끼가요. 녹음 테이프 녹음 테이프를 했는데 녹음 테이프 녹음을 했다는 시점 전에 있었던 뭐를 그러니까 녹음을 했다는 시점과 거기 녹음 내용이 이게 다릅니다. 앞뒤가 치기가 안 맞아요. 그런 걸 가지고 사실상 그때 이해창 후보랑 노무현 후보랑 굉장히 30몇만 평가요? 엄청 바뀌었죠. 38만 평가요? 뭐 그런 정도 이제 차이로 그때 됐는데 그런데 저놈 새끼가요. 나중에 그게 이제 테이프도 가짜고 뭐 해가지고 한 2년 정도 20개월 정도 살다 나와요. 그러니까 그 당시 한나라당에서 야 너 때문에 이게 바뀌었다. 너는 공작사법이니까 정중한 대국민 사과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저놈 새끼가 한나라당 당사에 사과 한 개짝 보냈잖아. 사과. 지금은 죽었죠. 거기서 필리핀 에서 사망했습니다마는 참 이게 걱정됩니다. 이게 지금 최근에 미국에서도 이제 ai를 이용한 딥페이크라고 해서 목소리까지 조작을 해서 또 젤런스키 대통령이 우리 이제 항복한다 뭐 이런 돌아다니는데 이제 이렇게 고도화되고 있습니다. 지금 더군다나 지난번 김만배가 이렇게까지 조작했고 대전 막판에 저렇게 흔들어놨다는 사실이 이제 드러났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정말 이거는 뭐 거의 수사력을 다시 간추려서라도 중대하게 이건 아마 다뤄야 될 겁니다. 이거는 제가 볼 때는 국민의 주권을 갖다가 흔드는 사건이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엄중하다. 이런 말씀을 거듭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는 이제...